야! 어? 동호 씨 여기 명함해! 어! 정국색 씨 미녀들 24시 항시 대기 중? 항상 미녀들 24시 대기 중에 갔다 왔어? 내가 강남이여! 아 어제 갔다 왔잖아! 앞길 거냐? 꼬꼬님도 안녕하세요! 옥수수가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와... 엄청 많이 자랐죠? 볼래요? 그래서 제가 몰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몰카냐? 비용없어 명함이에요 이 명함을 아빠 바지에 제가 넣어놓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빨래를 할 때 바지를 항상 뒤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명함이 나왔을 때 엄마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빠랑 2판 4판 싸우는 거야 오늘 아 옥수수 너무 많이 컸죠? 그래서 몰카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빠 바지인데 제가 여기다가 명함을 한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옥수수 아 옥수수 아 옥수수 아 옥수수 아 옥수수 엄마가 빨기 전에 항상 뒤지니까 아 옥수수 오늘 뭐 2판 4판이에요 아 옥수수 왜? 아우 빨기가 이게 뭐냐 이게 아우 벗어서 이씨 삶삶에 이렇게 놓고 수건을 썼으면 샤넘 새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이씨 아냐 내가 쓴 거 아니야 엄마가 쓴 거 아니야? 엄마는 썼으면 바로 갖다 놔 난 이런 거 없어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아우 엄마한테 빨간 되지 뭐 야 이 새끼야 빨래 빨대 빨간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걸 갖다 놓고 이 새끼야 아 맞다 아우 씨 아우 아우 뭐 이 새끼 엄청 쉬워지라라 뭐든지 뿐만 하하하하하 아우 지금 너무 빨래서 매일 말한게 얘기 마 아우 2시도 2시도 사는데 아우 2시도 2시도 사는데 야 어? 뭐 씨 여기 명함해 어 이런게 있잖아 아니야 정국색씨 미녀륨 24시 30시 내 기준 이게 뭐야 이게 왜 아유 뭔데 정복 섹시 미녀가 24시 항시대기 중에 뭐야 이 지랄이 또 앞에 있어네 시설 짱 아가씨 짱 어? 몸매 얼굴 짱 완벽한 미녀 항시대기래 이게 뭐냐 도대체가 어? 이거 와.. 어? 이거 유흥업성 그건데? 이게? 어 저거 저저저저저저 이게 아가씨도 있는데 아냐? 그러니까 뭐 그런거지 유흥업성 아니 이게 어디야 이게 모르지 오늘 딸에서 매일 저녁으로 나가면서 매일 일어난거 아닌가? 뭐지 아 이런데 비싸서 못 갈걸? 시설 짱 시설 짱 뭐 아가씨 짱 몸에 얼굴 짱 완벽한 미녀 20대 항시대기래 야 이 60대가 20대까지 놀고싶나? 모르지 뭐 아씨 뭐 저리가 오면 싶어하지 죽여버릴걸 이제 또 나중에 또 대판이야 대판할게 아 누가 앉아봐 알았어 뭐라는거래 뭘 잘못했겠다 이랬는거죠? 아 그 좀 이거 오면은 뭐 이게 아침에 이 갔다와서 반겨줘야지 그런거 안 반겨줘야되나? 어젯 왜 왜 왜 왜 저녁마다 요새 어젯찌이 갔다와 저녁마다 요새 어젯찌이 갔다와 저녁마다 볼일로 왔다꼬지 볼일에 남자가 볼일은 없냐 볼일은 시야 뭔 어로죽을 볼일이야 볼일은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뭔데 이케! 우리 기념들이 항상 대기주이잖아 가! 이거 들고 또 가 아, 아리라니까 아, 가라고 내가 아리라는데 왜 자면 계속 그러는 거여? 아니, 그럼 이거 자기 주변에서 왜 나와서? 아, 이게 몰라 내 주변에 있는 거 몰라 아, 자기가 넣었으니까 거기가 있지 뭐 그 사람들 줬으니까 있지? 응? 나 이럴 데 갈 데가 없어 저까도 몰래 넣었냐? 내 강가리여 누가 넣어놨어 주머니 누가 넣어놔 그거를 손 잡으면서 여기에 살살 만지는데 너는구나? 아, 난 몰라 내가 이게 여전히 넣어놓은 거 없지 않아 아니,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넣어놨 거 아닌데 짠색으로 넣어놨 거 같고 아, 조용히 해 아, 그게 지금 에이, 시까들 앞길거냐? 나한테 짜증만 없겠어 아니, 저 뭐, 조용히가 주머니 넣어놨는데 뭐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저, 넣어놨 거 같은데 조용히가 안 넣어놨으면 아니, 장거리 두고 못해 주지 알았어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조용히야! 백수! 왜? 이거 좀 해결해 봐 왜, 뭐? 이거 네가 넣어놨어? 이거 뭔데? 이거, 이거, 이거 너 때문에 엄마가 날두고 지금 네가 하참 거 있다고 치잖아 오빠, 지금 나이 먹었는데 내가 가? 야, 네가 누가 너나 가요? 뭐, 내가 엄마? 아빠 주머니 해? 뭔 소리야, 이거 아빠 갔다 간 거 아니야? 아, 참나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왜 갔다 왔어, 갔다 왔어 이거 엄마, 이거 아빠 갔다 왔어, 내가 갔다 왔어 진짜? 아니, 왜 그러면 이거를 주머니에 들 수가 없어 당연하지 아빠 주머니에 한 개도 없었는데, 그게? 이 주머니 말고 다른 주머니야 이거는 빠른 거야 어제 그 새X야 오늘 방금 바지에 어제 갔다 왔잖아 어제 갔다 왔잖아 어제 갔다 왔잖아 어제 늦게 왔잖아 날 보고 왜 그렇게 이게, 이게, 뭐 부리느냐? 내가 봤어, 아빠 갔다 온 거야 그치? 난 남자니까 내가 알잖아 갔다 왔어 너도 새X야 그런 데 다녀? 난 안 가 왜 나한테 그래? 왜 안 가? 아빠 먼저 안 있잖아 안 돼 똑같이, 저기 해주마 이 새X야 똑같이 달면 죽여버릴 거야 너도 나 안 다녀, 그런데 아빠가 다니지마 아빠한테 왜 개 낳은 거야 야, 니가 너는 구선을 알게 너는 얘가 뭐 아빠 주머니에 아빠가 다닌 거잖아 아빠 이거 왜 진짜 다니지마 너는 왜 아빠 이거 해가지고 내키라고 해 시키기 때문에 니가 이렇게 개혁하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갔잖아 아하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저기 얘기하네 이제 저녁부터 없어, 밥 여기 말 얘기해 주머니에 넣어놨잖아, 니가 아니야 아빠가 갔다 온 거잖아 니가 빨리 해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해 놓고 뭘 아빠가 갔다 왔는데 뭐해 니가 얘기해 무슨 아유 씨 뭘 자기가 해 놓고 아유 저런다 아빠 자기가 저기 하는 거 불러 야 또 환장할게 이 얘기라는 뭘 환장할게 진짜 환장하는 야 씨 너 왜 웃어 새끼야 아빠 나이가 60이야 나이가 60 이런데 가 아유 엄마 가자 나가야 된다 아유 아유 변태 변태 아니 나는 아니랄까 왜 변태 따라오지마 변태 나 갈래 아유 변태 따라오지마 이거보기 싫어 퍼도 ㄱ 치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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